대한민국 연예예술 발전의 공로를 기리는 최고의 축제! 제26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이 오는 2월 27일 목요일 오후 5시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성대학에 개최됩니다! 제1회 최희준 2회 임이자 3회 패티김 4회 남본 5회 코리아나 6회 현인 7회 한익평 8회 송혜 9회 김희갑 10회 배삼용 11회 김상희 12회 이상혜 13회 김인배 14회 최희준 15회 서른도 16회 이용시 17회 금사양 18회 양인자 19회 남일회 20회 정원 21회 김수희 22회 이마룡 23회 윤복희 24회 이덕화 25회 최종원 25회 최종원에 이어 올해 최고영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오는 2월 27일 목요일 오후 5시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에서 펼쳐지는 제26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본 시상식은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성남지회, 주식회사 SM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DK크리에이션, 골드마이스타 BMT, 주식회사 맞정, 주식회사 로운, 구속사 운동본부, 한국음악실현자협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전국지회, 민노총 대중예술인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